수민씨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55이시고 어머니는 53이세요. 저희 아버지도 55이세요. 어머니는 54이세요.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네. 아버지는 바쁘시지만 운동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도 가끔 운동하세요. 다니엘씨 부모님은 댁이 어디예요? 저희 부모님 집은 미국에 있어요. 가끔 어머니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자주 편지를 보내세요? 매달 보내세요. 수민씨는 자주 부모님 뵈러 가요? 아니요. 저는 1년에 한 번 가요. 올해는 갔어요? 네. 3월에 갔어요.